감사합니다. 이곳에 한곳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아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인에서 태어났고요. 우크라인에서 계속 자랐고요. 그곳에서 모든 삶을 보냈어요. 주님을 계속 섬겼었고, 이 분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끔 여기 와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잠깐 한 말씀으로 여러분 용기를 주기로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봐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갖기라 대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다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경호의 메시지를 줬어요. 이 땅에 살 때 정말 주위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지금 악하니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이 그냥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위에서 살아라. 지혜 있게 살고 정말 지혜 있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한테도 정말 지혜 있게 살아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사람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또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못해서 그 전에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해지를 못했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니까 그 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는 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벌써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또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우리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일어나보니까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꿈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꿈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모든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걸 통해서 그걸 끝나고 온 세계가 지금 바꿔줬어요. 저도 옛날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누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안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그것에 감사해야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우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 안 했고 저것 때문에 감사 안 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요. 마지막 때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혜 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우크라인에게 고 à 지혜에게부터 우대의 능력이 있었다면 우크라인에게 고아이사이니 부한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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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에 그리스도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정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요.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고 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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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 과거에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예 praise the Lord 그래서 오늘 이 는 이 기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섬겨야 되겠어요 왜? 마지막 때 악하니까요 복음을 전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지금 전쟁 가운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앉아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순종해서 해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남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지만도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루마니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크라인 사람들을 어떻게 성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원망불평했잖아요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만 원망불평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고 지혜롭게 사시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님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더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주의 관을 많이 돌리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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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pastor 김 he is going to come and share the word of the law in Korea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learn Korean I think I can translate for you guys in the corner I can translate for I know some three people they don't understand Korea and I can translate Father I thank you for Pastor Kim and he can share your word your word is able to change our life you made heaven and earth by your word when you said let take me light there was light can you recreate us by your word today by the word of the Lord and bless the Pastor Kim anointing him more and more and using him for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shall we give the big loud offering for Pastor Kim thank you 여기 계신 몇 분은 아시는 분들이고 몇 분은 소원에 있는 분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김사람이 잠깐 소개했다시피 그날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업회에서 살면서 2000년대부터 기업회에 나서 선배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저희들이 전쟁 난 이틀째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했고요. 2월 25일 날 이틀째 저희들이 자동차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밤 11시경 국경을 한 200년대 정도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밤을 묻고 2월 28일 날 저희들이 루마니아 국경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루마니아 국경 근처 루마니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왠지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집사람이 약간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손목사님께서 흐며 가실 때 뭔가 눈물이 막 흐려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민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우스갯스럽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마음이 금을 주었겠습니다. 한순간에 난민도 변했구나. 피난민이 됐구나. 전쟁에 나서 이번 성적에 대해서 대상에 진옥하도록 아멘 아멘 피난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아침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슬픔을 감추려고 애써서 감추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하셔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국말라 하니까 감정표현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표현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는 연예인 때 자유스럽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적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청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청주하셨을 때에 이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와에게 하와자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였고 또 아담도 하와의 그 말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인간의 그 건신과 걱정과 질도와 그런 어려움들이 그 질병과 이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도적, 사탄이 하는 것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영원히 살 수 있었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또 질병이 없었고 정말 풍성한 그런 정말 그 아주 그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바로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함으로만이 아마 일순간에 다 뺏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오직도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했던 일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일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게 됐던 그 짓을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사탄은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사탄은 사탄과 그의 주모래기들 이 귀신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짓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 푸틴은 여기 말씀에 적힌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말씀처럼 푸틴은 이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죽일 도적질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정말 풍부하게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얻음으로 말미야마 이제 뺏기게 된 것처럼 이 사탄은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도적질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 푸틴 하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의 영토 자기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 영토를 다른 나라 영토를 뺏으려고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인 일을 동원해서 물론 크림반도도 불법적으로 뺏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땅을 전 영토를 이 풍치려고 점령을 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죽이고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리오폴이라는 우크라 남쪽에 있는 도시에는 도시에 이 전투기로 수십 자리의 폭격을 해서 민간인이 1만 5천명 이상인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민간인만 1만 5천명 그것뿐만 아닙니다. 키에프 근처 저희들이 살고 있는 키에프 근처 부우차, 이르핀, 보르디안카 이 세 도시에 러시아 군인들이 한 달간 점령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그리고 상가, 민간인 집들, 아파트들을 각 치는 대로 폭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파괴를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길거리에 걸어가면 무조건 다치는 대로 총살하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죽이는 일을 사탄이 하는 그런 짓을 그대로 동일하게 이 포틴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우차 도시에 저희 집사람의 친척인 신학교의 학생인 신학교의 학생인 이탈리 드노그라도라는 목사님이 그 두 주간 두 주간 집에서 숨어있다가 피신하려고 이제 피신하려고 집을 나왔을 때에 러시아 군인들의 발견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그 자로 총살을 그대로 총을 맞아서 학살을 학살을 당해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피신이 러금만 아닙니다. 북쪽의 하리커베라는 도시도 전투기를 동원해서 또 미사일로 폭격을 해서 많은 집들과 아파트들이 폭격을 당했고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북한의 동쪽에는 돈바스라는 그런 지역에도 역시 큰 그런 일들을 폭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무작위한 일을 그야말로 이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그냥 밥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제지를 하지 못하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시대에 이런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불법이 성하는 예수님의 성경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한다라고 이렇게 예의되었는데요. 이런 불법 법을 어기고 전쟁 범죄를 처지르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용토를 집어삼키려고 그리고 또 전투기를 통해서 이런 민간시설이나 아파트 이런 걸 파괴하는 이런 사실 유엔에서 전쟁 범죄로 규정이 되고 처벌이 돼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서워서 이거 어느 누구도 감히 죄질을 못하는 그러한 불법이 성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불법이 성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족 사탄은 사람을 도족진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어성경에는요 디스트로이라고 이렇게 디스트로이 파괴한다 또 러시아 성경에도 파괴한다 푸틴이 하는 집 얼마나 얼마나 민간 지역들 아파트들 집들 그리고 상가 건물들 이런 것을 무채명하게 파괴했습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괜히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수류탄을 던져서 집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대포로 파괴하기도 하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집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많은 우크라나의 큰 상가들 큰 상가들 이런 상가들이 많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파괴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오퍼리라는 남쪽 있는 도시들은요 90%가 전투기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90% 아파트들 상가 건물들 심지어는 유치원 그리고 학교 대학 병원 심지어는 병원까지 심지어는 사무육과 병원까지요 그리고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도로 그리고 다리들 이런 데는 부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퍼리라는 도시는 90% 이상이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된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 하는 짓을 푸틴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푸틴이 그가 온정신이어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푸틴이 대리자로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하는 이런 일들 마귀가 하는 이런 일들 그대로 푸틴이 대리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안타까움 이러한 상황이 그 하나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런던 모양교회 한인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매일같이 기도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해 주심을 참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에 속히 다시 예전처럼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이 사역이 계속되게 되어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쁘다 자기들끼리 기도하도록 본인들이 직접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2월 24일날 새벽 기도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문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밤에는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밤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매일같이 하는데 새벽 기도는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주차님 두 분께서 우크라이나에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신학교에서 강의해 주시고 단기 사육으로 아주 했을 때 멋있겠지만 본당에서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합니다 2월 24일날 이 폭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발의 폭격소리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아 전쟁이 시작됐구나 푸틴이 러시아를 푸틴이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에 전국에 이 비행장을 먼저 파기 했습니다 외국 서방이나 미국에서 비행기로 군인들이나 물자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먼저 비행장을 폭격을 했습니다 첫째 날 2월 24일날 KF에 있는 국내 공항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떨어졌고 또 KF 바깥에 있는 국제공항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활주로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미사일 수업을 보고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전쟁이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방에서 전쟁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 뒤로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계속 여기서 나가지 않고 계속 피난가지 않고 사획을 하기로 그렇게 저는 올해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2월 25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또 역시 미사일 폭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몇 발의 미사일 폭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집사람과 아이들이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빨리 피난을 가자고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낼지 모르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사항이니까 푸틴이 우카나나 전국의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있고 또 푸틴이 그 군대를 보내서 키에프 근처 키에프 근처 부차이리핀 보르비안카 거기에 벌써 러시아 군인들이 벌써 들어와서 우카나나 군인들과 같이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언제 언제 키에프가 점령당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집사람은 저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된다 라고 재축을 하면서 간절하게 심지어는 울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안 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집사람과 아이들도 아이들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은 다 벌써 피난을 갔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아니까 내 친구들은 다 벌써 피난을 갔는데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위험해서 못 있겠다 아이들과 집사람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 섞인 애원을 하길래 그래서 차마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렇게 애원을 해서 그래서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럼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아주 긴급히 빨리 저희들이 필요한 필요한 것들만 옷가지들만 이제 저희들이 가방을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로 키워보 이제 떠났습니다 키에프 나가는 도로 키에프 나가는 외곽 외곽 도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기 위해서 키에프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피난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리를 빠져나가는 데 두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키에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동차로 피난을 가겠다고 차를 몰고 나와서 그 다리를 빠져나가야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리를 통과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걸려서 빠져나와서 그 다리에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이제 빨리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오른쪽 그 숲속에서 이미 탱크 폭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탱크가 탱크가 쏘는 탱크 소리 탱크 폭격 소리도 들리고 이미 로시아 우크라인 군인들이 서로 이제 총을 쏘리는 소리를 이 오른쪽 숲속에서 저희들이 들려왔거든요 들었거든요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운전을 하는데 집사람의 친척 친척인 친척애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키에프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 전화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개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거 이거는 정말 위험부담이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친척애가 간절히 전화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과 딸딸들이 기다리자 그래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기다린데 뭐 우리 옆으로 옆으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우크라인 기업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가방을 메고 걸어서 기능열로 기능열로 걸어서 걸어서로 갑니다 기능열로 전쟁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걸어서 걸어서 기능열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 행열로 퀸 자동차 행열도 역시 집사람들이 오른쪽에서는 숲속에서는 널살 군대의 탱크 소리 폭염 소리가 들리죠 제 마음은 서로 속히 빨리 그만 가야 되는데 얘를 기다리다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얘가 뛰어서 걸어서 뛰어서 걸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며 기차며 지하철이며 다 운행이 중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밖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분 후에 와서 배를 태우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이미 많은 차들로 이미 그래서 주행속도가 40km, 30km밖에 고속도라고 했으면 40km, 30km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까지 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9시에 기에 불을 차를 타고 빠져나와서 밤 11시쯤 이제 국경은 200km 정도 놔두고 우리에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약 1km 정도 앞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습니다 밤이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발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 친척 애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만 살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도망갔었다라면 그 1km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일마다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내주셨구나 우리가 개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신 그런 은혜를 되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도착했더니 이미 국경에는 10km 정도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시간에 1m밖에 전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린 끝에 저희들이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3일간 차 안에서 자면서 자면서 기다리면서 3일 동안 차 안에서 구부리고 자면서 3일을 기다려서 뒤에는 제 두 딸과 그리고 친척 여자아이가 세 명이 앉아있어요 저의 승용차니까 차가 작습니다 밤에 쭈그리고 앉아서 새 밤을 잔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새 밤을 차 안에서 자던 끝에 이제 3일째 2월 28일날 저희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로마니아 쪽으로 들어와서 그때의 마음은 정말 위로 홀가분한 그런 정말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차 안에서 겨울이라 차별 시동을 끌 수도 없고 또 히터를 끌 수도 없고 차 안에서 지내면서 같이 기획부탄 할 때 싸운 가지고 온 과자 종류들 이런 것들을 3일간 먹으면서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경을 통과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정말로 참 너무나 후련하고 또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로마니아 오순절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니아 성도의 집 대정집을 저희들이 제공받아서 그 집에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묵고 있습니다 3개짜리 그 집에서 같이 묵으면서 또 그분들이 가끔 저희들 식사도 해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은 우크란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젊고 그리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우크란을 탈출을 해서 인적 국가로 피난을 왔지만 그러나 병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거나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는 아주 못했고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고 또 위험 속에 폭격의 위험 속에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또 알리고 알리고 그랬더니 한국 교회들에서 또 여기저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성금을 보내주셔서 그 성금을 가지고 우리 런던 목양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성금을 보내주셔서 그 성금을 가지고 그 할인 매장에서 구호품들 식료품들을 사가지고 그 우크라나로 국경 넘어서 보내는 일을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크라나 우크라나 오순절 교회와 또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식료품과 의약품을 살 때는 루마니아의 오순절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사서 차량에 선적해서 보내면 우크라나의 오순절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차로 필요한 지역들 동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전쟁이라는 이런 지역들에 차로 그분들이 봉사를 해서 전달해주는 이러한 같이 코오퍼레이션하는 일을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구호사역은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루마니아 쪽에서 또 우크라나 쪽에서 한국에서, 언던에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역이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근처에 나와있는 우크라나 난민들을 초대해서 난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 예배단을 빌려서 매주일 오후 2시에 난민 예배를 난민들을 모아서 난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난민들의 구호품을 도와주는 일을 구호품을 또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근처에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세계 난민 수용소 그 난민 수용소에 방문을 해서 구호품도 받고, 구호품 전달해주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유크라나 난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 이 겸손해져서 전도를 하면은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주면은 참 기꺼이 받아들이고 구호품뿐만 아니라 구호품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면 성경을 한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설교 안 되는 그 설교를 참 아주 주의깊게 듣고 또 도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우크라나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참혹하고 그리고 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우크라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우크라나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크라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그마율이 지금 현재 3%밖에 안 되는데 한 10%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크라나 사람들의 걱정이 되네요 또한 우크라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서유럽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에도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들도 피난민들인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크라나 크리시안들을 이 서유럽과 전세계를 흩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통하여서 다른 우크라나 난민들을 보그마하고 또 잠자고 있는 이 서유럽의 교회들을 깨우고 또 잠자고 있는 서유럽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부흥 영적인 대각성 얼마나 서유럽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서유럽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말세의 상황에 바로 우크라나 크리시안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서유럽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만 같이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로 서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예수님 오시는 제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른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우크라이나 크리스탠들과 우리들과 같이 합심하여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크라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이어 우리 일이 아닐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기하여 주시고 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 선한 사마리아 면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의 대보금화와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하여 더욱더 간절히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시안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이제 영국에 있는 또 런던에 있는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서유럽 교회 서유럽의 모든 죽어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여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런던 목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유럽과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많은 우크라인들이 난민으로 나와 있는데 오 주님 저들에게 회개의 영혼을 불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해방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들에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살게 해주시옵시오. 아멘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오. 아멘 성령받아 그 가지 일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오. 아멘 우리 런던 목양교회 단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도와주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시오. 특별히 특별히 우리 런던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단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 참으로 이제 건축부지 구입과 그리고 또한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예배당을 세운 그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해주신 원대한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는 것 같게 하시며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원단의 대부음과 영국의 대부음과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도로 가득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사람 한사람 성령 주만 뵙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받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잠깐 한 1분만 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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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